안녕하세요. AC 골드 파트너 디지털 허브의 김보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래빗 일란표에 기준이 되는 패밀리 카테고리와 패밀리를 작성할 시 사용하는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매개변수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패밀리 혹은 3D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레이블을 말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문으로 길이, 각도, 재료 매개변수 값을 변경해서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매개변수 값을 조절해서 창문의 길이를 늘려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창문의 각도 값을 조절해 볼텐데요. 0도, 60도 값을 적용하여 창문의 각도 값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지정하여 창문의 프레임 재료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매개변수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개변수를 작성해 보면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템플릿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델을 열어서 패밀리의 매개변수를 확인하려면 작성 탭 특성 패널에 패밀리 유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반 모델 템플릿을 열었을 시엔 기본 매개변수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기본 매개변수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카테고리를 변경하면 다르게 확인되게 됩니다. 저는 일반 모델 카테고리에서 매개변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개변수를 추가할 시 매개변수 유형에는 패밀리 매개변수와 공유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프로젝트에서 일단표와 태그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패밀리 매개변수를 선택 후 매개변수의 값의 영역이 되는 곳을 보면 유형,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돌출 형상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출 형상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매개변수를 지정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의 유형을 클릭, 매개변수 새로 만들기, 이름의 가로 길이, 유형 선택 확인을 클릭합니다. 한 번 더 매개변수 새로 만들기, 이름은 세로 길이, 세로 길이 매개변수는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추가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매개변수의 값을 500씩 지정해 주겠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매개변수를 지정할 참조 평면을 다음과 같이 미리 작성해 주고요.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지정할 치수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참조 평면에 작성 탭 양식 패널의 돌출로 스케치 모드를 이용하여 작성 후에 참조 평면이 이동함에 따라 모델이 따라가도록 스케치를 구속해 줍니다. 스케치를 참조 평면에 구속해 주면 참조 평면이 이동할 시에 양식도 함께 따라가서 변경되게 됩니다. 양식 작성을 완료한 후에 치수선의 매개변수감을 설정하겠습니다. 형상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선을 선택 후에 상단의 레이블을 클릭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가로 길이 매개변수를 클릭합니다. 형상의 세로 길이 치수선을 선택 후에 레이블의 세로 길이 매개변수를 클릭합니다. 완료 후 치수선에 제가 지정한 매개변수 이름들이 확인됩니다. 매개변수가 잘 추가되었는지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보면 추가했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확인됩니다. 이 두가지 값들을 1000으로 변경해서 매개변수로 지정한 치수에 값이 변경되어 형상이 함께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로드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패밀리는 3개를 배치하겠습니다. 배치된 패밀리를 클릭해서 매개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패밀리 클릭 시 인스턴스 매개변수는 특성창에 확인되며 가로 길이 매개변수는 유형 편집창에서 확인됩니다. 특성창의 경우 선택된 패밀리가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창을 말하며 유형 편집창은 패밀리의 속성 자체 값을 제어하는 것으로 배치된 모든 패밀리가 적용됩니다. 선택한 패밀리의 인스턴스 값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값을 변경시 선택된 패밀리만 값이 변경됩니다. 유형 값을 변경시에는 모든 패밀리의 길이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와 유형 매개변수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배치된 패밀리의 객체의 속성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제어할 시에는 유형 매개변수를 씁니다. 선택한 패밀리만 개별적으로 속성값을 변경해서 적용해야 할 때는 인스턴스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매개변수는 주로 수식을 적용하여 값이 변경되는 매개변수에 사용되곤 합니다. 앞으로의 동영상에서도 패밀리 작성시 계속해서 활용하게 될 매개변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일란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공유 매개변수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